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디 레코드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 사용하시면서 미디 녹음 하실 일 굉장히 많으시죠? 대표적으로 피아노 많이 하실 거구요 그 외에 드럼이나 베이스 같은 리듬이나 비트 계열도 많이 작업을 하실 거에요 그럴 경우에 이 레코드 모드를 설정을 하시고 녹음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은 이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큐베이스 내에서 스케치한 거 불러오는 맛보기로 대략 치거나 아니면 그냥 연습으로 쳐봤는데 어 이거 녹음할걸 아 왜 녹음 못했지? 라고 했을 때 불러오는 기능이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뤄봤어요 레트로스펙티브 미디 레코드라고 큐베이스에서는 부르는데요 로직에서는 캡처 레코딩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좀 더 와닿죠 캡처한다 레코드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방금 친 것들을 되살려오는 거 녹음한 것처럼 만드는 거 이 기능이죠 너무나도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뭔 얘기한 거야 처음 듣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미디 녹음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편리하고 너무나도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처음에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이 미디 레코드 모드는 그 레트로스펙티브 미디 레코드 캡처한 거 불러오는 그런 녹음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할 때만 적용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착오 없으시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냥 나 스케치한 거 그냥 대략 치다가 괜찮은 거 불러올래 라고 작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떨 때는 정식으로 녹음 버튼 누르셔서 작업하시고 이렇게 변별력 있게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디 레코드 모드 어디에서 설정할 수 있는지 바로 한번 볼게요 일단 큐베이스 상단을 보시면 트랜스포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중간에 미디 레코드 모드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뉴 파츠로 되어 있고요 Merge, Replace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뉴 파트라고 하는 거는 계속 새로운 파트를 만드는 거고요 Merge는 사전적 의미로 그대로 이해가 돼요 병합하는 거 그러니까 합치는 거고요 Replace는 대체하고 교체하는 거 기존에 있는 걸 없애버리고 새로 집어넣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냥 글만 봐도 대충 이제 파악이 되는데요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거고요 이 이제 메뉴가 또 어디에 있냐면 큐베이스 트랜스포트 패널 아주 오래된 버전 쓰시는 분들은 트랜스포트 패널을 아예 띄워놓고 쓰실 거예요 F2 눌러가지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띄워놓고 쓰시죠 근데 이제는 요즘 버전에서 이거 띄워놓는 거 필요가 없죠 아직도 가끔 보면 이거 여기 이렇게 띄워놓고 어딘가 이렇게 해놓고 작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있더라고요 여기 밑에 똑같은 거 있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냥 끄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데 어딨냐면 여기 보면 뉴 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라이너 앤 사이클드 미디 레코딩 미디 레코드 모드 해가지고 이렇게 밑부분에 3개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사이클 레코드 모드에 관련된 거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루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사이클 모드로 녹음하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성은 많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디 레코딩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드예요 왜냐하면 어떤 게 유용하다라고 딱 하나만 찝어가지고 말씀드리기 애매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뉴 파트로 한번 볼게요 메트로는 먼저 설정을 해놓고요 간단하게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원래 기타를 치기 때문에 피아노는 잘 못 치지만 어쨌든 던 던 던 녹음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녹음을 해놓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아 조금 실수했다 다시 녹음해야지 또 해볼게요 그러면은 계속 녹음이 되죠 덧녹음이 될 거예요 톤 녹음이 됐죠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알겠지만 겹쳐졌죠 새로운 이벤트 그러니까 새로운 파츠가 계속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것 중에 어떤 게 낫냐 요게 낫냐 저게 낫냐 할 때 고르실 수 있는 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삼각형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녹음한 게 여기에서 버전이 나와요 오버랩 된 걸 그래서 뭐 지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게 바로 뉴 파츠입니다 그런데 뉴 파츠는 어떤 분들은 기본 세팅이 이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만 녹음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좋은 더 편한 모드가 있어요 그 두 개가 바로 Merge랑 Replace입니다 해볼게요 뉴 파트로 되는 거 Merge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녹음을 하면요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덮었으면 Merge의 느낌이 잘 안 나니까 일단은 따로따로 볼 수 있게 한 옥타브 높이 쳐볼게요 정지하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벤트가 고르는 것도 없고 따로 뭐 없죠 겹쳐진 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병합 있는 거에다 계속 덧녹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경우 피아노뿐만 아니라 언제 더 하느냐 비트 녹음할 때 굉장히 유용할 거고요 또 추가 라인 예를 들면 스트링 편곡이나 브라스 편곡 하시는 분들이 추가 라인을 계속 덧니피고 덧니피고 할 때도 유용합니다 피아노에서 한번 해볼까요? 덧녹음 되죠 이렇게 덧녹음이 되죠 바로 그냥 한 트랙에 계속 합쳐서 녹음하는 겁니다 이 모드가 바로 Merge 모드입니다 그럼 세 번째 리플레이스 리플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리플레이스 하기 위해서 다시 원위치 돌아갔어요 그럼 다시 리플레이스 상황에서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있던 걸 없애면서 교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리플레이스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걸 혹시라도 모르니까 보존해두고 싶다 그러면 절대 리플레이스를 고르시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기존에 있던 걸 그래도 수정해 가면서 하고 싶다 지금은 제가 짧게 두 마디 정도만 했지만 엄청 많이 있는 부분에서 특정 부분만 아 새로야 이거 바꿔치기로 해버려야지 아니면 뭐 기존에 있던 걸 없애버리고 새로 녹음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리플레이스가 쓸만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높이 쳐볼게요 요것만 쳐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버리고 새로 녹음됐고 기존에 녹음되었던 것 중에 아직 녹음 안 하고 덮어쓰지 않은 부분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특정 부분만 딱 찝어가지고 새로 뭔가 바꿔치기 딱 해버리려고 할 때 리플레이스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바로 리플레이스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뉴 파트로 해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덧녹음하면서 그중에 야 이게 괜찮냐 저게 괜찮냐 고르시고 좀 귀찮지만 임의로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 붙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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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있는 거에다 계속 추가 녹음 추가 녹음 이러면 Merge 이런 거는 피아노 외에 뭐 스트링나 브라스 또는 드럼 비트 이런 거 녹음할 때 진짜 유용해요 Merge 그 다음에 아예 있는 걸 없애버리고 또 교체해버리고 싶다 그럴 때는 Replace 요거 세 가지 모드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추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아 그래도 나는 미니 이렇게 스케치 하면서 불러오는 게 편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녹음 버튼 안 해볼게요 안 냈어요 녹음 버튼 멜로디를 추가한다고 쳐봐요 뭐 예를 들어 스트링에다 쳐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녹음했어요 아 살려와야지 살려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녹음돼요 그러니까 어 레트로스펙티브 미디 레코드는 항상 뉴 파트로만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골라야 돼요 그럴 때 아 좀 아쉬운데 이거 아 Merge 안되나 이거는 Merge 안되나 Merge를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Merge를 계속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프로젝트 창에서 녹음하지 마시고요 팁을 드리자면 아예 피아노롤 창으로 꼭 들어가세요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 녹음이 막 돼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해보고요 둘 셋 그 다음에 녹음 버튼 안 눌렀어요 했죠?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레트로스펙티브 미디 레코드 그러니까 스케치한 거 되살려오는 녹음 버튼 안 누르고 그냥 나는 언제든지 그냥 자유롭게 치다가 요거 살려와야지 요거 살려와야지 이렇게 해서 합치고 싶다 Merge 기능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피아노롤 창 키에디터 창에서 녹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훨씬 더 유용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쓰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거는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요 오른쪽에 레코드인 에디터라고 하는 이 버튼이 꺼져 있다 그러면은 요거 지우고요 스케치한 거 불러오는 이 방법으로 녹음해 볼게요 녹음 버튼 안 누르고요 녹음했어요 어 불러와야지 아 이거 녹음할 거 불러와야지 해서 탁 불러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새 창으로 열립니다 보세요 두 개 됐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새 창 계속 만들어지는데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고요 제자들도 이거 많이 물어봤어요 사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간단하게 여기 위에 요 빨간 버튼 레코드인 에디터가 켜져 있는 걸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켜 있어야지만 사실은 녹음할 때도 만약에 녹음 버튼을 눌러서 해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녹음이 진행되는 게 눈으로 보여요 보세요 녹음 버튼 눌렀어요 그러면은 바로 보여요 바로 보이죠 이렇게 이게 켜 있어야지만 그렇게 돼요 끄고 해볼까요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녹음 버튼 눌렀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레코드인 에디터 이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착오가 없으셔야 돼요 녹음 버튼 그러니까 키패드에 있는 별표 버튼을 눌러서 녹음하는 방식 그리고 키패드에 있는 녹음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고 스케치한 걸 불러오는 방식 이 크게 봤을 때 미디 녹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키 에디터 창에서 난 스케치한 거 항상 불러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녹음 버튼 누르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치고 별로면 다시 치고 별로면 다시 치고 어 괜찮은데 불러와야지 라고 했는데 왜 계속 새 창 열리느냐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이 녹음 버튼이 레코드인 에디터 버튼이 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정리하자면 항상 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항상 켜놓는다 이거를 근데 자칫하다가 내가 실수로 뭔가 꺼놓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 뭐 좀 이상한데 항상 이걸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 미디 레코드 모드 관련해서 이 관련된 질문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추가로 이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말씀드린 미디 레코드 모드는 항상 녹음 시작 버튼 키패드에 있는 별표 곱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만 적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미디 레코드 모드 이 세 가지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골라서 미리 세팅 해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뮤직이었습니다